안녕하세요. 재재입니다. 얼마전에 대해의 실패 개망한 ASMR 보셨나요? 제가 너무나도 찍고 싶었던 ASMR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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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습니다. 입 다물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소한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소한 고춧가루 여기서 먹방 너무 고소하고 치킨소스 치킨소스 치킨소리가 안들문수도 치킨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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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진짜 배부르다 정식으로 제대로 처음 찍은 ASMR 짜파게티 2개 노른자 2개 완성했습니다 ASMR 진짜 옛날부터 찍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되서 계속 찍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쉽지 않네요 역시 제 동생이 실제로 자기전에 ASMR을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동생한테 조언 아닌 조언도 많이 얻었어요 머지않아 제 동생을 출연시켜서 같이 ASMR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밤에 보시는 분들은 맛있는 야식이 되시거나 아니면 그냥 저로 데리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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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